자 여러분 이제부터 마린베이스의 버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그 내려주세요 이게 뭐죠? 둘 다 꼈어 구독 여기 앉아서 위로 올라타서 점프하면 낙사가 되거든요 한번 올라가 봐 줄래요? 올라가세요 자살하실게요 낙사 희생양 이거 낙사 처리되요 여러분 점프? 낙사 오 여기도 되네 저러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신세계가 펼쳐질거에요 잘가요 어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 번 더 아니 하늘로 솟았어요 방금 참々구 구독 다시 올라와 봐 점프 됐다 올라가줘 올라가, 올라가줘요. 이거 뭐야. 올라가줘요. 옆에 서버는 옆에서부터 밟고 있어요. 조회보죠. 오 예. 오 예. 오 예. 도대체 내가 너를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니. 어디까지 가줘야 되냐고. 아 여긴 좀 꿀팁이다. 저기서 잡으면 진짜 개꿀이겠는데? 안 되겠다. 아 죄송합니다. 구독. 여기 틈새설. 여기다 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잘 안 보이네. 어 안 보이네. 잘 안 보여. 여기 왔을 때 보통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안 한단 말이야. 보통 이렇게 오잖아. 그러면 안 보여. 흔들어.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. 흔들어. 자. 2단설. B 2단설 한번 알려드릴게요. 벽 쪽에 최대한 붙어서 천장에 설하면 2단설이 가능합니다. 해제해주세요. 아 썼어요? 된다. 해제 안 되죠. 근데 2단으로 앉아서 해제하면 해제할 수 있어요. 이렇게 2단으로 해제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 혼자서는 해제 못하는 2단설을 할 수 있습니다. 어 여기는 전구해도 될 것 같은데요? 됐다. 오 되네. 2단은 역시 안 되고요. 혼자서는 역시 안 됩니다. 2명이서 해주세요. 이렇게 해야 돼. 드디어 어택서든에 협주퉁장했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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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아. 아. 아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 아. 여기도 2단설이 됩니다. 여러분. 커탄이 설치됐습니다. 이제 보니까 여기 B 설 때 박스 기점으로 해가지고. 옆에 그리고 앞에 양쪽. 뒤에까지. 이 라인을 기점으로 벽 쪽에서 설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멘탈. 이제 뭔가 보여드리려고 해요. 하나가 안 됐던건가 나있나요? 하나가 안 됐던건가 자세히 내용을 나타내고. 하나가 다행이 재미있었습니다. 하나가 led을 잘 breathsать. 하나가數에 켜진. 하나가 안 됐던거리는 중입니다. 알지. 하나가 막사합니다. 하나가 그래서 말한 목요일을 정상으로 가르쳐요. 비지옥으로 따라오세요 베드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겼거든요 한 명 남았기 때문에 자 이단설이거든요 못 풀죠? 춤추죠? 이겼죠? 미션 선거 미션 선거 미션 선거 실전에서도 쓸 수 있어요 하이 트랜스!